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30개씩 해서 누가 많이 뽑는지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인형 뽑기 제대로 할 수 있게 했는데 어 잡혔어 잡혔어 조카요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구독 좋아요 지금 띠아 님이 여기를 꼭 와야 된다고 근데 이게 이쁜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데리고 온 겁니까? 아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뭡니까? 잠깐만 마리아 님이 좋아하는 인형 뽑기인데 한국이 한 번에 천원, 천원이잖아요 진짜 마음이 아파서 못 시키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게 15,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당 250원이거든요 250원? 해드릴 테니까 30개씩 해서 누가 많이 뽑는지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인형 뽑기 제대로 할 수 있게 했는데 누가 과연 많이 뽑을지? 지금 너무 많이 배고파 배고파 생각보다 도로를wechselрост에 fails ı 전문가스럽기 그건 잡힐 것 같지 않아요 가볍 hem 근데 맨날 실패했잖아요 아 아니 누가 임esser 아니 이건 좀 알지 잠깐 말리아 permettre 신청이되네요 자 decreased 잡아 碑 너무 의미 없는거 Tall 말야는 정신을 못 사려는 건 아니죠 잡기는 항상 잡아 이거 좀 아니지! 마리아 승부욕이 시작됐거든요 너무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님 정신을 못 차린 건 아니죠? 작게는 항상 잡아 지금 구미 벌써 시작했어 몇 개나 놓은 거예요 지금 안 돼 안 돼 이거는 조금 가벼워 보이거든요 이거 작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아니지 이거 선남았어 선남았어 이거 뭐야 지금 싼 게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15,000원에 인형 하나 사는 건가요? 한 개도 못 살 수 있어 지금 잡히든다 아니 이거 좀 안시 노란뿌다 뿌 좋았어 이거 하나도 못 뽑겠어요 지금 이거 다 하나도 못 뽑겠어 네 머리 저기 뭐하세요? 여기요 하하하하하 자 가보자 이제 카메라맨이 지칠 정도야 지금 오오오 위치 잡아줘 위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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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기다려 이거 아닌 거 같아 오 잡았다 잡았다 이거 지금 인형 뽑기 60번에 한 번도 못 뽑는 건가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뽑혀? 약간 화가 나는 인형 뽑기인데 이거? 저기 옆에 뽑아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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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뽑아 갔어 왜 이렇게pson hatch 여긴 잘못 oque 오! 잡았어! 잡았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잡았죠? 오오오오!!! 좋았어. 꽉 잡았어. 꽉 잡았어! 떼! 아 잠깐만 왜 이러세요? 아 가까운 거 알겠어. 가까운 거! 얘를 잡아서!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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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대박! 진짜 넘어졌어. 됐어! 아니! 아 지금 간다. 간다. 걸렸어. 아 이상해. 이상해. 잘 옆으로 쳐! 아니 잠깐만 나와보세요 제가 할게요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그래도 두 개 뽑았어! 잡아! 야! 콩 잡았어! 간다 마지막! 60번으로 두 개 뽑은 겁니까? 하나에 7500원 인형이 되었네요 근데 여기 말고 다른 인형 뽑기로 갑시다 지금 여기서 포기할 수 없거든요 국민이 여기에다가 가방에 인형을 주렁주렁 달아줄 겁니다 인형 뽑기 원정 왔거든요 인형 뽑기 지금 60번 했잖아요 한 번 100번 채워봅시다 몇 개나 뽑을 수 있을지 사이즈가 엄청 큰 인형들도 많아 여기는 한 번에 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60개 바꿔 올게요 지금 총 인형 뽑기에 3만원을 투자해서 여기가 비싸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되거든요 와 많다 많아 2마리 있거든요 2마리? 아 이거 이런 거는 진짜 가능하지 너무 작아 얘가 어? 잘 잡혀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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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눈이? 약간 눈 표정 보여줘봐 귀여워 귀여워 눈이 원하는데 오 잠깐만 이거 느낌이 좋은데? 오 좋았어 좋았어 얘네 좀 잡아라 꽉 잡았어 꽉 잡았어 힘이 좋아 아 뭐야? 얘는 아니 이거 노는 거 봤죠? 이것도 이 토큰이거든요 너무 귀엽다 곰민이가 지금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지금 자 갑니다 곰민이 갑니다 잡아라 어? 어? 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딩을 잡아줘야 돼 딩을 잡아줘야 돼 오! 전체포 오! 아 아 반응도 할 것 같은데 이거 아 아니 어~! 야 Empire 우리가 왜 살리지수ία 잡혀져 잡혀져 아이스크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니 이건 아니지 아니 거의 다 왔잖아 지금 어 될 수 있을 것 같아 엉덩이 들어 엉덩이 들어 제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15,000원에 이거 하나 뽑은 거예요? 이곳이 성지가 아니었던 건가요? 온 가족이 하나씩은 뽑았어요 근데 3만원 쓰고 인형 하나에 만원인가요? 이거 만원짜리 인형인 건가요? 이거 뽑아 봅시다 진짜 아 진짜 얼마 더? 5,000원만 더 진짜 100번 맞추겠네요 지금 돈이 더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의지의 한국인 카우 아 진짜 이걸 노려볼까? 아 위에 올라가니까 바로 냈는데 이제 3번 남았어 3번의 기회가 남았어 이걸로 다 해놔야지 잡으시 오 접균 잡으 여기도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아 얘를 누려야 되나? 오 안 돼 안 돼 가시죠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하시라고요 지금 옆에가 아니고 여기 아니에요? 여기가 2년밖에 훨씬 많은데? 아니 여기는 한 방에 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잘못됐어. 아까 거기 아닌 거 같아. 성지가 여기구만. 여러분 지금 거기가 성지인지를 꼭 저는 확인을 해야 되겠어서 지금 한국분을 바꿔서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다. 진짜 궁금한 건 못 찾기 때문에 거기가 진짜 성지인지 꼭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바꿨습니다. 궁금하다 궁금해. 진짜 지긋지긋하네 지긋지긋해. 결전의 장소에 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기서 끝을 봐야 됩니다. 이것만 해도 10번이거든요. 인형이 커서 힘들 것 같은데 한번 해봐요. 인형들 진짜 크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래. 너무 헛주행인데 이거. 왜 그래 이거. 아니 금빈. 저기요. 금빈 얘 옷들 우리. 약간 애들 못생겼는데 얼굴이. 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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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도전. 안 돼. 이민이는 지금 또 헛주행이고요. 여기. 마리아는 잠깐만. 오. 똑같네 똑같아. 얘 귀엽다. 여기 귀엽다. 여기 귀엽다. 여기 잠자고 있는. 오오. 오오오오. 아. 지금 여기 성지 맞아? 오오. 잠깐. 저기요. 여기 그만하시라고요. 마지막 열 번 남았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 짠 걸 해야 하세요. 귀엽다. 공룡 귀엽다. 공룡. 좋아 보여. 오. 오. 형님 괜찮은데? 팔로 쳐. 쳐서 떨어뜨려. 아. 아. 10초 남았어. 이제 잡아야 돼. 아니야. 거기 맞아? 잡아. 잡아. 이거 한다고? 이거는 진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맞춰야 되거든. 이거 진짜 힘들어요. 위치 잘 봐야 돼요. 이거 맞추면 진짜 하늘에 별 따기거든요. 이거는 맞을 수가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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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잖아. 지금 방금. 나 했잖아. 왜 안 잘려. 잘려서 잘렸어. 아 이거 잘렸는데 왜 안 떨어져. 한 번 더 잘려야 되나봐요. 진짜 흥분되게 하네. 이거 자꾸. 잘렸는데 한 번만 더 잘려야 될 것 같아요. 들어와 들어와. 아. 아. 우와. 아깝다. 우와 진짜 아깝다. 이거 잘 맞춰야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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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 한 번 하자. 이렇게 돈을 또 날립니다. 근데 잠깐만 이거 걸리더라도 한 골이 어떻게 가져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잘 해야 돼. 어. 우와. 잠깐만. 진짜 이거 말이 안 돼. 조금 더. 낡아졌어. 한 번 더 해야 되나. 타인 날이 너무 무뎌. 비켜놨으면 비켜놨어. 아 근데 지금 거의 많이 잘리긴 했거든요. 아 미렸어. 지금 놀라운 사실은. 지금 말이야. 카메라 찍지 말고 계속 뽑는다고 합니다. 그냥. 돈 다 쓸 건가봐요. 한 5만원 쓸 것 같은데 인형 뽑기로. 저기요. 돈 얼마나 날리신 거예요. 안 찍었는데도 역시 실패했죠. 아니 안 잘려 안 잘려. 진짜 칼날이. 진짜 내가 정확하게 딱 했는데도. 지금 간당간당해요 지금. 우리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그럼 지금 인형 뽑기에. 마음이. 그 쓸쓸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지금. 국민 어디 가고 있어. 국민이 최애 맛집. 일주일 내내 갔다는. 다 왔나요. 여기. 귀가 좋네. 오자마자. 스트레이트로 나오는데. 이제. 맨날 오면 망고주스를 시키니까. 아예 국민이한테 주잖아요. 봐봐. 국민이 오니까. 자동으로 막. 음식이 나온다. 지금. 먹었다면. 김희가 제일 좋아하는. 와우. 우와. 짜장면. 우와. 김희가 좋아하는 치킨. 그리고 갈비밥도 좋아하거든요. 오우. 제가 새우를 좋아해서. 비주얼이 아주 좋은데요. 한번 새우를 먹어볼게요. 지금. 인형 뽑기로 속상한 마음이 풀리나요? 인형 뽑기만 아니었으면. 요거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희가 한 5만원치 시켰거든요. 재미있었으면 됐죠 뭐. 여러분. 인형 뽑기는. 재미로만 하는 걸로. 너무 욕심 있는 거 안 됩니다. 국민이가 누나 만나가지고. 누나한테 인형 줬고요. 형아한테도 인형을 줬어요. 이야. 국민 최고인데. 100번 했는데. 이거 3개밖에 못 뽑았냐고. 뭐라 했어. 원래 100번 했으면 몇 개 뽑을 것 같아요. 100번 했으면 10번 뽑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못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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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